와, 이거 방법이 없는데? 고양이 말이오. 아, 이거 그건 맞춘다. 이거 내가 방송에서 한 번 봤어. 목숨이 3개? 밟고 그렇지. 뭐야? 왜 올라가? 야, 뭔데 이건? 야, 잠깐만. 오, 야. 너 괴물이잖아. 하마터면 먹였잖아. 오, 야. 우와. 밟고 어, 잠깐만. 이거 왠지. 이거 죽는 거일 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뭔데? 아, 죽은 거야? 왜 제 굴뚝을 타고 올라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 오케이, 너 안 밟고 그냥 바로 이렇게 빠르게 가버리고 가자. 어? 어? 아니, 씨. 야, 여기에다 누가 코인을 넣어놨냐? 야, 진짜. 너네 그렇게 한다, 이거 있지? 오케이. 여기서? 여기는 코인은 없고? 아, 여기. 아, 여기였구나. 아, 내가 잘못 봤네. 여기서. 어, 너 왜 갑자기 이렇게 가깝네. 죽어라. 여기서? 응? 잘 가. 이거 뭔가? 어? 마이너스 2는 뭐야, 이씨? 마이너스 2는 뭐야, 이씨? 뭐야, 기분 나쁜데? 응? 아, 아, 오케이. 여기서? 안 먹어? 여기서? 어, 이걸 잡으면 돼? 아, 오케이, 체크 포인트. 어,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응? 아, 어? 야, 이씨. 어, 오케이, 오케이. 체크 포인트 왔어.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여기서? 후후후후후후후후. 야, 이씨. 하, 말이 안 되는 게임이야, 이거는. 이건 그냥 죽이려고 만든 게임이잖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똥잉? 한번 먹어보자. 별. 어? 너도 빌런이었니? 말을 하지 그랬니, 얘야. 오케이, 간다, 배영.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 어? 아. 뭐가? 야, 이런 게 어딨냐? 죽으라는 거잖아.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네, 18 안에 다 끝낸다. 셋.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점프. 여기서 그냥 튼다. 넌 안다. 와봐. 왔죠?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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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와우. 손 씻게. 오우야. 오우야. 뭔데, 왜, 왜? 뭔데, 왜, 왜? 아. 아, 그럼 뭐 어쩌라고. 저거 봉 잡아야 되는 거잖아, 원래. 아~! 어? 아, 씨. 그래. 이왕 죽는 거. 돈이라도 많이 벌자,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그래도 뭐... 아니, 뭔데? 점프 너 왜 이렇게 약하게 하는데? 아, 그래도 뭐... 안 돼. 듣고 알려요. 마이너 18. 이건 진짜 찐막. 이건 진짜 진지하게 할게요. 그냥 살살하면 돼. 이거 20... 20 안에 끝냅니다. 무조건. 20 안에, 이제 진짜 내가 제대로 하려고. 너는 이제 다 밟아주진... 아, 괜찮아. 이거 내가 서른한 살이니까 서른한 살로 한번 해봐라 그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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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밟아줄게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요 이제부터 오늘 컨텐츠 진행해보겠습니다 둘 셋 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요 고양이 마리온대요 또 하는 거예요? 다음 게임 갈게요 좋듯 구할 그럼 깃발을 타야 되는 거 깃발을 타면 끝이에요 깃발을 타면 다음 스테이지 다음 스테이지야 저장 잘 되는지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뭔가 내꺼를 했어요 날아간 거야? 왜 불렀어? 불렀다 다행이다 처음 해봐 왜? 지금까지다가 다섯 번만 더 해봐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근데 이제 이제는 쉬워 아 제가 오늘 해본 컨텐츠는요 고양이 마리오 컨텐츠인데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목숨을 세 개밖에 안 주네요 근데 저는 세 개 안에 무조건 끝냅니다 한번 확인을 하고 올까요? 종단해보고 다닐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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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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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불렝사마 불렝사마 오! 처음인데 되게 잘하시네요 왜 이렇게 쉬워? 원래 이런 건가? 왠지 여기 갇히면 이제 동전만 비트코인 채굴만 하다가 이렇게 죽을 거 같은데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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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 들어 왠지 얘는 오! 이러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재빠르게 해버렸지 음 얘는 그냥 넘어가 여기서 왠지 멀리 가야 될 거 같아 왠지 봐봐 어떻게 하냐 인생 2회차 아 얘를 빼고 가는 건가 보다 원투콩 이거 좀 귀엽다 여기서 멀리뛰기 그리고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뭐 왠지 내가 뭐가 나올 거 같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거기서 4번 죽은 거야 뭐야 이건 뭔데? 아벤추 아벤추 뭐 하는데? 뭔데 이거? 얘를 밟아줘 아 얘를 나오지 않게 해고 여기가 빈 공간이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라 또 뱉어봐 어 뱉어봐 여기서 어 뭔데? 왜 땅이 야이씨 야 이건 너무하잖아 무슨 뭐 톱니가 있냐 무슨 톱니가 있냐 안 해결지 안 해결지 어? 아! 아! 아니 뭐 생각할 결론을 안 주네 오케이 됐고 지나가세요 오 뭐야 빠라빰빰빰빰 오케이 뭐야 뭔데? 오 저기 맞으면 나도 죽는 건가? 오! 뭔데? 돌다리도 그렇지 이제 여기서 교훈을 야 씨 두 번 나오는 게 어딨어 와 진짜 씨 돌다리도 두드려 이거 보고 잠깐만 돌다리도 두드려 이거 보고 잠시도 방심을 할 수가 없네 앞으로 살짝 갔다가 점프 여기서 세 번째 거 피하고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갔다가 점프 여기서 코인 한 번 먹고 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밟고 죽어 나이스 오케이 저기서 코인 하나 먹었죠 하고 여기서 점프하면 뭐 나올 거거든 근데 난 더 빨리 간다 여기서 나와 오!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 이거 타이밍이 너무 안 맞잖아 좀 미리 나와야지 나와봐 오! 나와 응 근데 어떻게 지나가지? 그러면 여기서 체크 포인트 손에 땀을 쥐 손에 땀을 쥐 이게 뭐라고 아니 여기 점프하면 사라지냐? 오! 떨어진다 오! 우와! 야! 색깔 똑같은 게 떨어지는 게 어딨어 와! 이거는 진짜 방심을 하게 만드네 오! 뭔데? 와! 하나 더 있었네 뭔데? 야! 네가 있으면 어! 그렇지 아! 아! 저게 가시였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 와! 이거 방법이 없는데! 아! 아! 진짜! 하! 진짜 킹 같네 대충 메트로놈으로 한 80 80 주고 오케이 가면 이렇게 그리고 얘를 얘를 왜 빼야 되지 근데? 안 빼도 되잖아 이거 뭔가 방법이 있어 다 열어봐야 되는 것 같다 다 열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 느낌 하나 둘 바로 점프 해서 얘를 타고 어? 아닌데? 어쩌자고 아! 아! 근데 어? 야! 야! 네가 왜 나와? 야! 잠깐만 내가 먹어야 오케이 아! 먹어도 내가 죽네 위를 부시고 점프 오케이 아! 뭐 쉽네 얘를 때려서 오케이 이렇게 와서 얘를 먹고 얘를 먹고 오! 그럼 얘를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어떠록 하라는 거야? 아! 깊은 깨닭 오! 뭐야! 방금 바람 지난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오! 야! 이 세계관이 연결돼 있네 돌아오는 타이밍에 거기서 사라라라 와! 이건 됐다 이건 진짜 됐다 어떻게 해? 야! 깜짝 놀라게 하지마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야! 이건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먹었는데? 아! 먹으면 저게 나오는 거야? 이거를 내가 또 뚫는다? 오! 야! 뭐야! 아니! 뭐야! 빨간 비가 내려와 와! 잠깐만! 이게 지금 어느 타이밍인지를 모르겠다 여기서 됐다! 왔다! 우와! 갈뻔했다! 아! 이게 지금 매일 걸렸다 여기 타이밍이야 여기 타이밍이야 여기 타이밍이야 아! 이거 봐! 내가 다 깼는데 아... 아쉽게 됐네 X댓 구할 오랜만에 게임하는 게 어떠셨나요? 게임은 확실히 시간이 잘 가는 거 같아 나는 한 5분 했나? 생각했는데 뭐 20분이 그냥 후딱 올라가고 왜 이렇게 오늘 빡치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 아무튼 뭐 원래는 스트레스가 쌓여야 되는 건데 근데 나는 이런 거 너무 재밌어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재밌었어 생각보다 뭐 그렇게 열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난 아 야 야 그렇게!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추천해주고 싶은 게임 스마일 뭐 일단 하고 무조건 너 너네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그리고 고양이 마리오 너네한테는 아마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 아무튼 다음에는 또 재밌는 콘텐츠로 한번 만나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